1번째 경기 이 선수는 연간 경기 성적이 가장 좋았던 선수들로 진행하는 경기입니다. 바깥입니다. 이런 상태에서는 두 선수가 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경험을 쌓으리라고 보아집니다. 자이언슘 선수에 쳐넣기 바깥 됐습니다. 우물에 걸렸습니다. 다벤 선잡이다라는 측면에서 비슷한 여자 선수들의 경우에는 치기구역이 더 상외로 치기구역이 두 개의 점수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. 박 바깥이 다 되었습니다. 4회전 시작됐습니다. 바깥이 다 되었습니다. 접촉의 시기 속에 해서 결정되게 됩니다. 여자들이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 성공 예 공격기에도 조성할 수 있고 직접 득점도 할 수 있습니다. 11대 9 4회전에서는 중국 선수는 이제부터 매회전 다 이겨야만 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. 예 지금 두 선수가 사위만 쳐넣기가 반대 쳐넣기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칠까 외로 칠까 그런 판단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? 예 바깥oles 오케이 박 압박을 받고 있다고 꼬아야 할 것입니다. 바깥됐습니다. 첫 공만 주동적으로 잘 처리해놓으면 그 두 번째부터 공격 속 다 회전 네 공공입니다. 11대 9 드디어 오해전이 우리나라의 차여심 선수의